아 맛있겠다. 여기 진짜 맛집인가 봐요. 그쵸? 자, 먹겠습니다. 아 또 왜요? 뭐요? 셰프는 음식을 눈으로 한 번, 코로 한 번, 입으로 한 번, 총 세 번 먹는 거야. 아 뭔 소리예요? 일단 보고, 어? 이 코로 이렇게 맞고, 음. 아 우리 셰프님 아니랄까봐 진짜. 보고, 맞고. 근데 뭔네? 어머, 셰프는 왜 남겼을까? 뭐야, 나도 그걸 왜 한 거야. 아니 이거 왜 싸운 거 같잖아요. 아깝지 않아요? 이거? 손도 안 된 거 같은데? 아니 지금 뭐 하시나 거예요? 아니시구나. 죄송합니다. 저 가신 줄 알아서.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저희 진짜로 가신 줄 알고 가져왔어요. 혹시 강선우. 네, 맞아요. 네. 사인해드릴까요? 야이씨. 나 모르겠어? 대명중학교 1학년 4반. 박진석. 야, TV 보면서 와이프한테 맨날 얘기했는데. 어떻게 여기서 보냐? 아, 진섭이. 오랜만이다. 야. 야. 다 먹었다, 진짜. 야. 야, 근데 어떻게 이 시간에? 음. 아, 재료사로 나왔구나. 그렇지. 야, 그러겠네. 난 회사 매김철 와서. 아, 그렇구나. 야, 안 그래도 오늘 저녁에 애들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. 너 봤다고 하면 반가워하겠다, 야. 한 번씩 얘기하고 그랬거든. 어. 아, 그러면 이따 저녁때 우리 가게 한번 올래. 내가 한 택 쏘지 뭐. 어, 진짜? 야, 우리가 좋지. 스타 셰프가 쏘면 되는데. 진짜 간다. 진심이지? 아, 그럼 인마 내가 빈말이겠냐. 그 철민이랑 다 같이 오는 거지? 어, 그럼. 어. 야, 애들한테 연락해줘야겠다. 야, 오늘 저녁 예약팀 몇 팀이지? 뭐 한 열 팀 되는데요. 왜 하세요? 아홉 시에 내 동창으로 오니까 그 이후로 받지 마. 예약 받으면 손님 받지 마. 어, 웬일이세요? 학교 친구들 잘 안 만나시더니. 니들도 한 시간 좀 늦게 가죠, 오늘? 예. 야, 이태리에서 저번에 내가 사온 그 테이블법 어땠냐? 어, 오늘 까식이요? 연말에 쓴다고 킵해놓으셨는데? 옥사옥사. 아낀 거 똥대. 야, 니들 옷 이거밖에 없나? 저번에 새 거 맞힌 거 있잖아. 그거 입어라, 이거 없어 보인다, 낡아서. 예. 예. 그리고 오늘 스페셜은? 시금치, 슈렉, 파스타 되겠습니다, 씨. 바꿔, 트러플, 에스카르고. 아, 또 트러플 그 거시기 그건 겁나 비싸지 않아요? 아, 그러고요. 그리고 이게 슈렉 간다거나 꼭 지금 준비 다 해놨는데? 담에 하면 되지, 담에. 아, 그놈이 슈렉 진짜 이씨. 시금치 썩어? 아니잖아. 그 불구니산 달팽이 꺼내서 그 트러플 달팽이 파스타 해. 그리고 전에 김 회장이 온다고 해서 그 놔뒀던 인삼 있지? 그걸로 깍두기 담고. 예? 오케이. 깔으면 까, 얼른. 네. 가만있어봐. 아, 그 어디 상장 어디 갔지? 내 거? 그 홍콩이랑 터키에서 받은 내 상장. 내 상장 그거. 어디 있나? 저 슈렉으로 관댔다가 만댔다가 누굴 개똥께로 보나. 진짜 이거 혹시 시금치로 목 쪼를까? 아, 그래 이상은 안 해. 뭐 대통령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저렇게 신경 써? 다 왔다, 그니까. 아, 트러플에 나는 이거 인삼 깍두기 이거 처음 들어보는디? 겁나 중요한 친구 들어오나? 이제껏 없었던 일인 건 확실하네. 가게. 아, 그래. 대부분 지금 확실하 뭔지 말이야. 다 왔다. 다 왔다. 저는 난 그냥 도전을 하다. 뭐 소리를 하려고 했지 그가 더 있었다. 사실 고통 많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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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녁은 저거을 왜 저녁이 되었는가? 야 손우야. 야 강소루! 진짜 울만이다 인마. 아무것도 잘 치는지 어? 진짜 오로오로 하는 거 이거야. 어서오시죠? 아니 안녕하세요. 뭐 인사를 해. 내 밑에 있는 애들이 아니야. 아니 그러게. 쫄아가지고 촌스럽게 짖어. 야 니들 뭐해? 들어가서 오답밸 준비 안 하고. 예 셰프! 야 이거 뭐? 귀엽다 완전. 어? 형태 저리가 나네. 직원이야? 야 셰프 맞네. 진짜. 야 어째 천민이는 안 보이는 거 같다. 안 와 오늘? 아니 얼굴야. 어 끝나고 바로 넣어놓으면. 어 우리 쑤셔. 아 안녕하세요. 바로바로 밑에 있는. 여기 일단 어. 관자 샐러드랑. 어 엑스트라 버진 오일. 그 전복구이 에피로 좀 내오고. 뭐 메인은. 내가 정할까? 어 어 어 어 어. 우린 잘 몰라. 오케이 이거 메인은. 아 아니다. 내가 오더 빼는 게 낫겠다. 이렇게 돼. 오 어. 야 셰프가 찍자. 어 에피아플 어렷. 동수가 파스타 잡고 똥처리 스테이크 지웅이 쭈니 샐러드 하고 쭈니 홀 서빙 겸해 야 봉 너 지웅이 쭈니 양쪽으로 카바쳐 넷 셰프 카피! 카피했습니다! 파이어! 와 뭐야? 잠깐만 일단 샐러드부터 먼저 술 술 코스타루시지 거꾸로 디펜더 챙기고 자는 크리스탈 근데 안주는? 푸슈트하고 파란산 치즈 있잖아 센스있게 해 아 인삼 깍두기 빨리 내고 예션 왜 저래 진짜 미친 거 아냐? 뭔지 몰라도 제정신 아닌 거 확실하네요 무슨 인삼으로 깍두기를 내 야생달팽이에 트루플에 와인 그 겁나 비싼 거잖아 뭐 뭐 뱃만은 그때 나오겠는데 내 돈 아니니까 모르겠고 서두르기나 해 늦어지면 또 지랄병 한다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! 멋있다 아이가 야 봉! 예, 샘! 부를라고 어색하겠다 너네 이런 거 왁이네 왁 하여튼 배고프지? 조금만 기다려 내가 저기 트러플하고 왁유랑 해서 평상시에 너네 못 먹는 걸로 내가 준비했으니까 오늘은 맛있게 감동 좀 줄게 오늘 성공한 친구 덕분에 배가 호강 좀 할래?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철민이는 뭐 몇 시쯤 오는데? 그러게 일 끝나고 바로 달려온다 그랬는데 올 때 됐을걸? 아이고 깨지 뭐 왜? 와 왔다 갔다 야 이 중독의 형이 뭐냐? 아이씨 나 미안해 양만 덕대 아 집중할 거이다 오랜만이다 강선우 오랜만이다 윤철민 야 완전 튄인다 아니냐? 지가 맞아 놓고 나한테 미안하대 한 줄? 아 빨리 왔다 가져와 야 이렇게 다 모이니까 진짜 감회가 새롭네 철민이는 됐지? 너지 야 나도 나한테 철민이 많이 변했다 얘도 옛날엔 등발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랬는데 야 세월엔 장사가 없네 얼굴이 확 늙었네 그래? 야 야 오늘 아침 내가 면도를 못해서 그래 임마 아 깎아 깎아 너 관리 좀 해야겠다 배 이게 뭐야 누가 너랑 나랑 동창으로 오겠냐 그러게 철민이는 살이 배로 닿았어 야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아 이 동력의 법칙 임마 아 이거 개찌냐 야 야 야 야 철민이가 예전에 우리 학교 짱 아니었나? 아 그래요 아 맞아 맞아 나 이제 기억난다 아니 매점에 가면 얘한테 막 애들 다 상납하고 그러지 않았어? 아 진짜 끝내줬었는데 카리스마 야 야 하지마 아우 옛날 얘기는 멀었어 하긴 자랑도 아니고 뭐 아무리 어렸어 너 아유 분위기 왜이래 이거 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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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오기 전에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오늘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 내가 다 대접할게 어 진짜? 아 나 어릴 때는 너한테 많이 상납하고 그랬잖아 먹을 거 돈도 뺏겼었고 아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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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지란이 이랬는데 야 호랑이 단백질 신해진다 야 하하하하 야 니 단도 아였어 하하하하 나 안 뺏겼는데 나도 안 뺏겼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솔직히 말해 얼마나 버냐 아 야 그건 친구끼리도 좀 그렇다 야 아 좋아 나빠 하하하 아 나쁘진 않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2호 좀 3호 좀 내자는데도 맞는데 내가 또 일 벌리는 것도 싫고 괜히 이름만 내주고 내 요리 흉내만 내는 것도 찝찝하고 내가 요리사지 사업가는 아니잖냐 아 못 주다 풀어내 풀어 너 끝까지 셰프야 셰프 될 수밖에 없어 저기 미안한데 나 먼저 좀 일어날게 왜 더 먹고 가야지 이거 나 오늘 스케줄 진짜 빡빡한데 야 니들 얼굴 보러 왔어 야 다음에 나라면 제대로 잡자 어? 야 지금 나올 거 겁나 많은데 지금 왜 가 미안 오늘 먼저 갈게 간다 다음에 더 갖고 가야 돼 돈 할게 어 어 야 야 오늘 저 자식 진짜 농료라 시원하냐 그치 그러게 에휴 참 황골탈퇴가 따로 없다 야 야 자고로 산업을 잘 되고 봐야 돼 응 애가 봤어 아까? 애가 벌써부터 먹기 이만큼 늘어가지고 아까 오랜만이다 윤철민 자신감이 넘쳐주잖아 그 정도가 아니었어 그러게 어 누가 제일 철민이한테 빌빌대던 그 강선우라 그러겠냐? 야 상상도 못하지 야 돈 더 먹겠다 진짜 그때는 그치 너도 그랬거든요 내가 너도 그랬거든요 5 제자민 4 5 5